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형 응? 잠겼어요 어떡해? 형 가지 마 혼자 가는 거 가지 마 일단은 흩어지지 말자 경찰에 신고해야 돼 호시 형 같이 가 도착했습니다 목표를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? 감으라고 하나? 응 되고 있어 됐어요? 네 갑시다 여기가 주변 지인 유튜버 친구들한테 물어물어서 오게 된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팀명이 뭐죠? 신나락이 신나락이 신나락 신나락 우리 팀 그치 지금 우리 초반자 팀으로 나와서 따로따로 이 곳에 보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와봤는데 여기가 제 친구 지인 유튜버가 추천해준 가장 강력한 의습한 폐가 그렇죠 라고 합니다 응 가서 한번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 팀은 어떻게 보면 제일 별로 안 무서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팀 팀원 자체가 다 안 무서워하긴 하지 그렇지 이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원 중에서 그냥 그 무서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있어 엄청 무서운데 그걸로 즐기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안 무섭기 때문에 이게 차고 싶은 거지 캬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초반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을이 엄청 조용하네 우리 쉬밍하우는 또 중국에서 유튜브 하다가 왔잖아 저는 세계 다니면서 이제 영적인 아 물관든 이제 무언가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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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안 좋은 겨울전거를 보고 있는데 네 어? 앞에 사람 있는데? 렌턴이 켜져 있네 여기 사람 사시는 덴가? 계속 쳐다보는 게 쉬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약간 오늘 왜 여기 왔니? 약간 그런 느낌 아까 좀 아까 좀 붙어있어 저건데? 누구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러 왔어? 촬영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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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번씩 아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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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외부 사람 오면 아 저도 보고 계셔 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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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아주 근데 이게 진짜 딱 갔는데 이제 끝나고 날 거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 아니야? 몰라 몰라 여기 조심하세요 어 오케이 다시 집중을 못 되겠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찾아보시네요 네 하 그 정도로 여기를 왜 오나 싶어 할 정도로 좀 혹은 너무 여기 여기 많이 온다 맨날 오니까 싫다 싫다는 거지 어 자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비 오니까 원래 비 오면 더 은기가 세잖아 그렇지 그리고 새벽 2, 3시가 음기가 가장 세지는데 그렇지 이제 우리 마지막 팀은 새벽 2, 이제 그쪽 꽤 가깝게 있잖아 진짜 진짜 조심하세요 어 또 우리 크루인데 어 왜 아니야 아니야 뭘 때문에 그랬어 너 저 강아지풀 얼굴인 줄 알았지 아니 아니 그 감독님이 순 이렇게 올렸는데 난 큰 벌레인 줄 알아요 아 깜짝이야 저것도 깜짝 놀랐네 아 역시 하 폐가 체험은 아 언제 해도 불이 켜져 있어 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사실은 어? 안에 카메라 있는데? 아니 안에 없어요 아니 카메라가 있다니까? 파란색 밖에 있어 아니 안에 있다고 집 안에 아 우리를 그냥 치는 거 같아 우리 이동하는 거 응 왜 아 진짜 뭐가 뭐 움직이는 거 뭐였어 진심으로 아니 사람이 있나 보지 하 진짜 아 왜 그래 파란색 컨테이너를 끼고선 근데 돌라고 하지 않았나? 직진하라고 파란색 컨테이너가 어디 있는 거야 쭉 가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사람이 없어 보여 이 볼들이 다 우리 종류인 거 같아 아닌가? 야 이거 쉽지 않네 역시 이 유튜버는 하면 해도 해도 쓰레지는 없죠 응 그리고 그거 알아? 원래는 응? 왜 막 강아지인 줄 알았어 차야 원래는 무서울 때 뒤에 세 번까지 두면 안 된대 왜? 이게 예전에 내가 쫑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있었어 응 혼자 밤길을 걸어가면 응 사람이 이게 사람이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응 몸에서 초풀 세 개가 있어 응 한 잔 두 잔 세 잔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 어떤 무서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응? 어딘가 뭐야 우리 잘못 왔나? 여기인가? 아닌 거 같은데 이쪽인 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? 다시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야 돼 아 아 카메라 있었던 곳이네 그러면 아무튼 뒤에 돌아보지 마다는 이유가 있어 어 뭔데 사람이 초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응 그래서 막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가끔씩 우리 이름 부르는 사람 있어 응 그거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한 사람이야 응 그래서 한 분 뒤 돌아가면 초풀 하나씩 꺼져 어 마지막 돌아가면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런 게 있구나 정원이 세 번 뒤돌아가는데? 너네도 지금 세 번 넘게 봤어 지금 야 여기 애들 오면 무서울 수밖에 없겠다 그땐 비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일이다 진짜 지수야 너 저번처럼 무섭다고 지리면 안 된다 그거 너잖아 진짜로 너 그때 쓰러져서 기억이 안 나 너 그때 너 그때 이랬었잖아 그때 통하고 너 난리도 아니었어 여긴가 보다 어 여긴가 보다 여긴가 맞나 보다 여긴가 맞나 보다 잠깐만 사람 있으면 물어볼까 감독님한테 물어보려 혹시 여기가 맞나요? 한 번 답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딜 가봐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사람 있는데 아니 아니 근데 무슨 사람인데 여기 주민분이시면 어떡해 유튜브 들어가도 돼요? 당연히 안 되겠지 안 되지 남의 집 죽어치는 게잖아 닫아있어 누가 계셔? 사람 계신다고? 안 계시는데? 아니 아까 계셨어 여기 왜 사람이 없지? 근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야 느낌이 있어 여기 뭔가 내가 차가운 너와 난 말이야 언제 내가 차가운지 느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를 켜고 시작한다 시작한다? 응 여러분 뭔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신나라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일단 감독님은 확실하게 빨간색이 돼요 응 빨간색 봐봐 자 여기서 사람은 빨간색으로 바로 느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는 야 여기도 뭐야 잠깐만 여기 열기 엄청 많이 나 형 여기가 맞나 보다 여기 열기가 엄청 많이 나 아 그러네 여기에 그러면은 일단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우리 조회수를 또 이렇게 쫙쫙 해야 되니까 당겨야 되니까 쭉쭉 벌려야지 어 한번 우리 들어가 보고 여기가 입고 나봐요 응 여기 이렇게 보고 이쪽 뒤쪽 한번 봐보고 둘러보고 인사드리고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일단 페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턴 주세요 랜턴 앞으로 갈 거 아니면은 앞으로 오시던가 음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어 팥이 엄청 보여요 응 그거 원래 부러져야 했어요 이야 이야 와 이 사탕 오래된 캐캐한 냄새 네 이 광고는 곰팡이인가? 어때 명호야 명호야 보이는 게 있어? 여기 갑자기 엄청 배락해졌어 봐봐 뜨뜨면 초루색이야 응 방들을 한번 둘러볼까? 응 근데 이거 유튜브에 조회수를 우리가 뭘 하면은 뽑을 수 있을까 그냥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응 와 근데 내가 이 카메라 트니까 응 좀 무섭다 나만 부를 수 있는 거잖아 응 네가 이거 랜턴 비치는 상황 내가 랜턴 비칠게 응 음 우리 지금 뭘 뭘 딱 하면서 와 누가 있다가 뛰어가셨어 누가 나 보고 있다가 위에 창문 밖에서 그럼 사람겠지 말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 응 여기에서 응? 잠깐만 근데 마을 사람이긴 했는데 일단 딸한테 가볼까 우리 지금은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살탄 진짜 많아 응 소금? 여기 또 드셔야 되니까 밟으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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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여기에 우리가 거울에 이름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 거기 거울이 있어 여기도 거울이 있거든 맞아 일단 써볼까 응 어 쉬었어 쓰자 쓰자 쓰기 싫은데 진짜 써야 되나 봐 미션인가 봐 일단 써보자 나도 지금까지 못 찾았어 일단 저희는 여기에 이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기에 이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미인하고 써야 돼 취미인하고 써야 돼 아니 왜 왜 나는 한국 나 여기 왔으니까 한국어를 쓸게 하나만 지키자 하하하하 아니 괜찮아요. 일단은 이거를 쓰고 나는 그 큰 건물 들어가고 싶거든? 형이요. 형 웨이요. 형 종환 써야지. 한국만 써야 돼. 한국으로 써야 돼. 진짜로? 나 두 개나 써? 아니 한국으로 써야지. 우리 다 한국으로 썼는데. 그럼 나 영어도 쓰고 이것도 쓰면은. 아니 한국으로 써야지. 경례 진짜.. 신나라기잖아 우리. 아 그건 아는데 나 요즘 영어로 활동하고 싶어서 나는 그런 거야. 나가고 싶거든 뒤로. 왜왜왜왜왜. 뭐야 이거. 아니 이거 나 글씨를 써줄까? 하나에 너한테서 웃고 막 장난치잖아. 알겠어 알겠어. 어. 놀란다 진짜. 어떻게. 일단. 근데 우리 왜 다 초록? 갑자기 감독님이 퍽 변하는 거 아니야? 비싼 거고. 이거 랜턴으로 비춰줄게. 도와주세요. 뭘 뭘 도와줘요? 왜요? 제발 좀 도와주세요. 가시죠. 도와드릴게요. 어떤 거 불장합니다. 아까 이 분장합니다. 됐다. 잠깐만 잠깐만. 하나 쓰니까 더 안 돼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 지금부터 시작인가? 네. 지금부터 시작. 저희는 시나락. 아 시나락. 네. 저희는 시나락.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. 순영. 찬입니다. 네. 저희는 지금. 이제 슝가. 체험을 하러 가는데. 하필 비가 오네요. 그러니까 아까까진 비가 안 오다가. 도착해서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. 네. 약간 조회수가. 그러게요. 일단 분위기부터가. 분위기부터가 조금. 네 만들어지는 게. 저희가 이제 세 팀을 나눠서. 세네 팀을 나눠서. 이제 조회수를 대결하는.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사실 근데. 저희가 아직.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. 유튜브. 이 흉가를 이제. 처음 가는 거잖아요. 네. 오. 깜짝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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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깜짝이에요. 자. 저희가 뭐 그런 게 있대요. 그. 흉가를 이제 들어가면은. 예의가 있대요. 네. 귀신님들께. 잘봤습니다 하고 이렇게. 저 간식도 이제 드리고. 뭐 이렇게. 뭐 예의가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리고. 일단. 네 심상치가 않아요. 지금. 사실 전 좀 무서워요. 아.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. 음. 아 이게 어떨지 진짜 이게 뭐. 가늠이 아예 안 되네요. 그니까요. 네. 근데 어쨌든. 뭐 저희가. 이게. 귀신님이 이제. 나와주시면 이제 조회수. 폭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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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이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죠. 네. 그래도 이제. 기본 예의가 또 이제 예의 범절이 또. 네. 다행히니까. 아 근데 이게 실제로도. 아. 그 유튜버분들이 이제. 많이 폐가 체험을 하고 그러신대요. 네. 근데. 어. 여기인가. 여기 아니겠지. 누가 계시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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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분들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. 그러니까요. 감사하게도. 네. 그래서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고 오는 게. 관건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흉가.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아예 없어요. 저도 처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많이.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찍지 마요. 네. 뭐 하는 거야 단순히. 어후 뒤에서. 보고 계시는데. 어? 뒤에서 보고 계시는데. 아 뭐야. 아 근데 약간 이것까지 뭔가. 아 제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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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벌써. 잠깐만 잠깐만. 심호흡 한 번만 까먹는데. 응. 응. 아. 보고 계셔? 아니요. 어 어딘데. 폐가가. 쭉 내려가면 되는 건가. 나 아까 좀 약간 심상치 않잖아. 뭐. 저기. 그 싸우고 계신 분들. 응. 뭔가 약간 연기 같기도 하고. 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싸우고. 나 약간 지금 어느 정도로 조금 공포감이 있냐면요. 누가 나타나면 나 진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. 야. 휴. 나는 귀신보다 저렇게 싸우고 있는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. 아 그건 맞긴 해. 응. 괜히 와. 어디야? 어 뭐야. 여기인가? 어디? 그냥 들어가볼까? 여기 맞는 거 같은데? 아 교회 옆 여기 맞네. 폐교회 옆. 그럼 예의 범죄 이렇게 똑똑똑하고 들어갈까? 와 여기네.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네 지금. 저희는 이렇게. 들어왔는데요. 진짜 약간. 잠깐만. 형. 한번 불러볼까요? 네 천천히 불러볼까요? 어디부터 볼까요? 감독님 왜 안 들어오세요? 이쪽부터? 이쪽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손부터 보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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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. 아 가족분들 다 생각나. 가족분들이 계시고. 거울 있냐? 생각보다 아직 괜찮네요. 공포가 생각보다 무섭진 않아요 지금. 이쪽. 여기에는 약간 좀. 사무실 같은. 누구세요? 네.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여기. 체험. 그. 촬영하러 왔습니다. 무슨 촬영이에요? 그. 폐가 촬영. 폐가요? 네. 허가 받아가지고. 폐가 이 교회 안쪽에 있으니까. 아. 네. 아 죄송합니다. 여기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여긴 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여기 교회 안쪽입니다. 어휴 비가. 어휴 교회 안쪽. 형. 형. 어? 이쪽으로 가볼까? 야. 그냥 촬영하지 말까? 잠깐만 안쪽으로. 이쪽 안쪽으로만 가볼까? 어?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요? 너무. 아 여기를 가라고? 여긴 아닐 것 같은데. 그치 여기 아니잖아. 아 여긴가? 아 너무 하기 싫다 진짜. 아 미쳤나봐.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. 진짜 어떡하지? 여기 어떻게 가. 아 이거 진짜 무섭다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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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길 어떻게 가. 저희는 그만두겠습니다. 아 잠깐만 진짜. 이거 진짜 무서운데? 아 아까 고객님 그래도 할만했거든? 그치? 어. 너무 싫다. 아 그러니까 귀신님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. 이거 촬영이니까 한 번. 얘기들은 여기다 그 설. 저 안 넣어놨네. 아. 뿌려져 온 것 같은데? 똑똑똑.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아.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. 실례하겠습니다. 포션 같이 가. 여기 한 번 들어가 볼까?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아 아. 아. 천覺은 안 돼? 무섭긴 하네요. 이런 의有 43 Baber의 체크를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아니에요. 안돼요 indeedесь.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버려야되나? 그래도 우리 귀신님이 드시는 건데 그렇지?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긴 부엌입니다 근데 좀 진짜 오래된 집 같아요 집이 오래됐어요 여기 향도 놓아져 있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적는 거구나 아 또 이거 이름 쓰랬지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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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죠?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거기다 주인 있는 집이에요 여기 왜 있어요? 네? 아 여기 그 촬영하러 이제 아 지금 여기 지금 멧돼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저기로 올라가서 빨리 네 빨리 가세요 빨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밑에 조심하세요 여기 길이 좀 험해요 길이 좀 험해요 못 하긋 하긴 해 길이 좀 험하길 아 없으면 어디 숨어 있겠지 사자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저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네 아, 일단 도시에서 따라오세요. 도시에서 따라오세요. 도시에서 따라오세요. 여기 뭐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. 네. 저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오니까. 네. 그런데 좀 뭐 저희 동네가 좀 이상한 곳이라서. 아, 진짜 너무하네. 아니, 내가 이따가 있는 곳이 없는데. 내 맘 안 들었지. 저 그냥 딱 두울 거야. 여기. 자,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여기 안전할 거니까.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만. 이렇게. 자, 이쪽만. 아, 감사합니다. 비둘이니까. 네. 자, 들어봅시다. 저는 잠깐만. 밖을 좀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으니까. 여기 조용히 계세요. 네.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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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.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. 갈까? 갈까? 가자. 뭐야, 뭐야, 뭐야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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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잠깐만, 잠깐만. 다음에 더 만나요.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.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. 예~! 뭐가? 움직이는 거 뭐였어 진심이 아니 사람 있나 보지 진짜 파란색 컨테이너를 끼고서 근데 보려고 하지 않았나? 진짜 하자? 파란색 컨테이너가 어디? 쭉 거리고 있어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의 얘기 GOING GOING